자,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월 6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4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장 마감을 했고요. 63,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주가가 연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 중요한 정보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수급, 차트, 재료, 완벽하게 이거 3가지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HLB 중요한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추세가 지금 다시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시장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HLB 12만 9천원 이때 정고점 FDA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4배 정도 상승을 했었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때 당시 크게 조정을 받았죠. 시야를 서한이 뜨면서 이 연속으로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주가는 4만 5천 150원까지 주가가 빠졌는데 자, 세력주답게 여기서 세력이 주가를 한 달 반 만에 9만 8천원까지 상승을 시킵니다. 9만 8천원까지. 자, 한 달 반 동안 120% 주가를 상승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과 상승, 조정과 상승을 통해서 자, 여기서 쌍봉을 막고 쌍봉을 막고 어떻게 됐죠?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서 하락을 하고 박스권을 여기서 이탈할 때 자, 여기서 시트 분류가 떴습니다. 시트로 분류가 되면서 FDA 승인 지연된다는 소식 자, 이런 소식 때문에 어, 주가가 지금 졸졸졸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면은 C1을 받게 되면요 자, 빠르면 11월 20일 이내에 FDA로부터 허가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C1이 아니라 C2를 받게 됐죠 그렇게 되면 내년 2025년 3월 23일 이내에 FDA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기간이 오기 전에 긴급으로 FDA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추세선을 제가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 주가가 만약에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6만원, 이 6만원 선을 위협을 받게 되고요 이 45,150원까지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쌍바닥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어, 어떤 큰 호재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자, HLB 워낙에 끼가 좋고 세력주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2-065-8706으로 H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자,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언제 익절해야 될지 언제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될지 언제 비중 조절을 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제가 하루에도 10번씩 문자로 대응을 해드립니다 자, 문자로 대응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 자료도 만들어놨거든요 자, 대응 전략 자료도 제가 문자로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자,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얼마 원의 매수, 얼마 원의 매도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극대화 손익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드렸는데요 자, 더본코리아를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목표가는 6만원 이상 자, 추천 사유는 백종원 회사 대비전 자, 최소 20%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더본코리아는 제가 문자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8시 50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추천드린 사유를 명확하게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11월 6일 오늘이죠 새벽 6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오늘 상장 자, 공모가가 3만4천원이고요 첫날 유통 물량이 13% 수준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흑백요리사 대박이 났죠 자, 흥행 대박이 났고 자, 그리고 백종원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압니다 자, 누구나 다 알고 그리고 유통 물량이 13%밖에 안 된다는 거는요 자, 더본코리아 적정 시가총액이 4,500억 정도거든요 4,500억 자, 근데 유통 물량이 13%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시총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은 소형 주적 시총 500억 정도면 그렇게 되면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급등시키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적은 돈으로 주가를 급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끼 좋은 종목으로 시장 참여자들 자, 주식 시장 참여자들에게 계속 관심을 받게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다들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주식을 15년 이상 하면서 이제 상위 1% 주식 트레이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확실한 종목 나올 때마다 베팅을 해서 크게 수익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내드리는 상황이고요 자, 더본코리아라는 종목을 당연히 시초가에 추천드려서 20에서 30%씩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시초가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본코리아 6만원 이상 목표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3분봉으로 한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3분봉을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시가는 4만6천원에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6만4천5백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시가 대비해서 한 38%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장 시작하고 3분만에 한 38% 정도 상승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기 6만원 이상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6만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최소 20에서 30%씩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매일매일 제가 8시 50분에 시초가 종목 추천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추천드립니다 자, 시초가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10%에서 20%씩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매일매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HLB 관련된 새로운 뉴스 기사들 최근에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어젠가 나왔던 기사인데 F-Day는 재실사만 이제 요청을 했고 추가 임상 시험이 필요가 없다 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자,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어, 이제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99%의 확률로 FDA 승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보세란이 개발한 엘레바 자, 미국 자회사죠 과학 변화 맞춰서 규제도 진화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그 FDA 있죠? FDA 승인이 음... 긴급 승인이 나올 수 있다 긴급, 긴급으로 자, 긴급으로 승인이 나올 수 있다 긴급 승인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 2025년 3월 23일 이내에 이내에 승인이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전에 긴급 승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HLB 그룹 몸집 키운다 올해 4개 업체 인수를 했고 그리고 제노포커스 인수했는데 제노포커스가 최근에 2연산 갔었죠 자, 진양곤 회장 HLB 글로벌 지분 추가 취득 기업가치 개선 나선다 자, HLB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 랠리즈맙 위안보조요법 효과 국제학술지 발표 자, 그리고 2029년 매출이 3조 1,100억 영업이익 2조 6,800억이 목표라고 하고 자, HLB 파트너 홍루이 제약 항서 제약이죠 홍콩 상장 추진 글로벌 도약 발판 자, 지금 이렇게 차트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4배 상승을 했다가 크게 하락을 했다가 여기 박스권에서 조정을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C2로 분류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선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 제가 드릴 거거든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H라고 H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실한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릴 거예요 언제 매수해야 될지 언제 익절해야 될지 다 다 알려드릴 거고요 문자로 하루 10번씩 문자로 실시간 대응 그리고 대응 전략도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대응 전략도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H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세력주 준비를 했습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준비했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종목 추천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드릴 테니까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도 무료로 추천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릴 거고 무료로 추천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무료로 추천을 드렸고요 수익을 크게 내드렸습니다 그, 추천드렸던 라이브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세력주 연구소 TV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고요 10월 21일 월요일 자, 잠깐만 멈춰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 자, 블랙핑크 로제 솔로곡 아파트 브로노마스와 협업 자, 10월 21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목명은 YG 플러스 보유기간은 3일 목표 수익률 40에서 50% 먹을 수 있고 추천 사유는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브로노마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 발매가 됐는데 크게 상승하고 빌보드 1위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추천드렸던 영상 잠깐만 볼게요 월요일 오전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영상을 빠르게 찍을게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종목이 나와가지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자, 오늘 10월 21일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종목명은 YG 플러스입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은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고 추천드리는 사유가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브로노마스와 협업을 통해서 블랙핑크의 로제가 솔로곡 아파트 발매를 했는데요 지금 대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YG 플러스 오늘 상한가 가고 최소 2연상 이상 갈 수 있고 최소 3일 안으로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쓸게요 자, 무조건 매수하셔가지고 최소 40에서 50%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거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YG 플러스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보유기간은 3일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따라하신 분께서 수익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자, 보시면은 10월 23일 YG 플러스 자, 매도를 해서 무려 12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수익률은 78%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분께서 한 1500만원 정도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깔끔하게 매수하고 나서 이 거래일 만에 78%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챙기셨고요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매 타점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자, YG 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 조회입니다 자, B라고 써있는 게 있고 S라고 써있는 게 있죠 자, B라고 써있는 게 바이 매수가 되는 거고요 S라고 써있는 게 셀,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도 공유해주셨고 자,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자, 이 거래일 만에 무려 78% 수익을 챙기셨고 자, YG 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1,200만 원 이렇게 이 거래일 만에 짧은 기간에 큰 수익 보셨는데요 뭐 일반인 한 달, 두 달, 세 달치 월급을 이 거래일 만에 이렇게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제 YG 플러스 후속주 준비했어요 제가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거고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 종목 추천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해드릴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은 제가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입장 방법 010-9065-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고요 매일매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을 챙겨드립니다 투자금은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자, 이렇게 실력 검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 원이 3,200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자, 6개월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달 매달 3,200만 원씩 수익금 챙겨가시면서 투자 소득이 월 3,200만 원씩 매달 매달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요 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꼭 입장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선 테마주도 준비를 했는데요 12월 달에 대선 테마주가 이제 폭등을 할 예정이거든요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대선 테마주 무료로 추천드릴 테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 자, 목표 수익률은 500%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5개월 동안 51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4,425원에서 3만 550원까지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유주 씨인데요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고 약 두 달 반 동안 805%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3,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가 올랐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7,100원이었던 주가는 65,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의 와이더 플래닛이었죠 자, 3주 만에 74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2,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만 9,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DTNCRO는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서울대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었는데요 자, 3,415원이었던 주가는 2만 4,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 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 달 정도 후인 12월 22일 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양복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 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자, 무려 3주 만에 292%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 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9일 날 DTNC RO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300만원 수익을 챙겼고 292%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300만원 수익을 보고 292%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분께서 전 재산 5천만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 자, 주식으로 1억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DTNC RO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원으로 플러스 4천만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